서양에서 출장 오는 사람들도 백팩 메고 오거든요, 일본에서. 아, 맞아. 외국이니까 괜찮아. 그런데 일본 애들이 그러면 안 돼요. 매너를 모르는 친구야 라고. 일본 직장에서 백팩을 들면 이상하게 보는 이유. 그런데 백팩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등에 매는 가방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백팩이에요. 일본에서는 류끄. 어, 일본에서는 류끄라고 하는데. 아, 배낭. 배낭도 있네. 배낭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한국 직장이든 어디든 배낭 들었다 이러면은 저 친구 왜 저래? 이럴 건데 백팩은 좀 다르죠. 배낭이랑. 그래요? 배낭은 좀 웃겼다. 이게 진짜요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요즘은 이게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예전이랑 비교해서 아주 괜찮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하면 정말로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점점 약간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사회에서. 아니 뭐 직장에서 백팩은 못 매느냐? 그러면은 가방 뭐 들고 다녀라고 느끼잖아요. 소류 가방이에요. 맞아, 맞아. 일본에서 비즈니스맨. 직장이라고 하면 소류 가방. 소류 가방이에요. 엄밀히 한 말은 5년 전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백팩 메고 다닌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상해봐요. 참고로 제가 다닌 일본 모든 기업들 중에 유일하게 저만 백팩 메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그 시절 그랬죠. 그게 2016년 정도까지니까. 그런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은 많이 나아져가지고 일본에서도 이제 그걸 백팩 메고 다님도 된다. 그래도 아직까지 시기상조다부터 이래가지고 아직까지 감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본에서 드는 가방으로도 어떻게 그 사람을 좀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는지도 좀 알려드리려고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백팩이 안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그까지 들어주시면 뭔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이게 기본입니다. 뭐 좀 간단한 거네. 간단한데 좀 더 말하려면 한 요정도? 요정도? 아, 뭐 이런거죠. 요정도 요정도?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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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거의 뭐 FM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고 회사를 다니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일본에서 이 말하는 이걸 이제 통칭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존이거든요.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 비즈니스 가방이라고 나오죠. 이게 비즈니스 가방, 흔히 말하는 직장인들이 드는 가방이 이거다라는 게 일본에서 기본적으로 FM입니다. 제일 먼저 위에. 그리고 또 이제 일본 친구들, 누가 취업활동을 하는 친구들이고 누가 회사에 짬이 좀 찬 친구들은 그걸 알아보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취업 가방이라고 나오죠. 취업 가방. 예. 이게 일본 친구들의 취업 스타일입니다. 여자도 남자도. 여자도 남자도. 이게 기본적이에요. 이 사각형 소류 가방. 이거를 들지 않으면 그 친구는 취업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취업 설명회를 갔어요. 그게 면접을 갔어요. 이 스타일 말고 다른 스타일로 오는 사람은 천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회인의 기본 중에 기본이 이 스타일이에요. 예. 그리고 이 가방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나중에 얼렌지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은 이거죠. 기본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색 정장 입으면 안 되나요? 취업해서. 면접 합격하고 나서는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 검은색 입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 취업활동하는 친구들. 똑같죠.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취업활동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찍을 때 배역이 취업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에요를 알려줄 때는 검은색 가방을 강조해서 사각형 짜리 이걸 무조건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짬이 좀 차잖아요. 짬이 좀 차면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모양도 약간 다르게. 이것도 약간 색깔도 다르고 뭔가 가죽 모양도 약간 다르죠. 약간씩 어레인지가 가능합니다. 그중에 이 사회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드는 사람들. 이런 거 드는 사람들은 이제 흔히 말하는 눈도 별로 안 나쁜데 뿔테안경이라든지 머리는 포마드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좀 전체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게 대충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 이러면 이제 특정 업종이 좀 많이 생각나죠. 부동산. 아니면 그 컨설팅. 일단 제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제조업은 아니죠. 제조업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니죠. 업종에 따라서 드는 가방이 달라지는 게 일본의 비니스맨이라는 겁니다. 셀러리맨. 근데 어쨌든 서류 가방이잖아요. 기승전. 색깔은 다르든 디자인은 다르든 뭐든 서류 가방이에요. 기본적으로 오상도 취업 활동할 때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짬이 좀 찼어. 회사 다니면서. 그러면 대충 이런 걸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박간의 오상이 이걸로 바꾸게 된 계기가 생깁니다. 맞아요. 이런 형태의 가방을 사자. 뭘까요? 별그대. 우리 추미코가 아마 올타임으로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아닐까. 별에서 온 그대. 도민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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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야. 추미코랑 드라마를 보는데. 작중 이 도민준씨가 이 가방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당신 일본 셀러리맨 이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일본산 안 팔아요. 그러니까 추미코랑 날 보면서 오상. 저 도민준 가방 멋지다. 맞아요. 멋지다. 도민준 가방 오상도 써라 이러는 거예요. 그냥 백백 말고 비즈니스형으로 이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거 좋다. 좋다. 나도 보니까 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들던 가방 이런 서류 가방인데. 서류 가방 불편하잖아. 그리고 또 뭔가 가죽처럼 세팅이 되어 가지고 잘 나오는 거야. 그때 당시 한국에서도 아마 엄청 유행했었죠. 엄청 유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갈 때마다 이런 형태 비즈니스 가방 많이 있었어. 우리도 사보고 싶다 해서. 그래 가지고 그래서 산 거예요. 이거 내가 옛날에 오상이 이거. 아직까지 갖고 있어요. 이것도 샘소나이트에서 일부러 샀어요. 광고도 아닌데. 왜냐. 도민준씨 광고한 게 샘소나이트여 가지고. 내가 이거 많이 쭈그러들었죠. 회사 날 때 이거 메고 다녔어요. 이거 한국에서 사와 가지고. 당시에 일본에는 이런 형태의 직장인들 없었기 때문에 별로. 없었어요. 아주 좋았어요. 오상. 별로가 아니라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네. 내가 지하철 타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박가님 오상은 시대를 앞서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별에서 온 오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들 다 그 가방인데 나만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얼마나 신기하게 바뀌었어요. 참고로 박가님 오상은 이걸 들고 이렇게 메면서 고객사도 많이 다녔어요. 고객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박사 그 가방 뭡니까. 아니 이게 한국에서 공수해요. 이 가방입니다. 하니까. 오 그런 것도 있군요. 신기하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난 그땐 몰랐지. 내가 얼마나 개념이 없었는지. 별에서 온 박가님 오상이었어요. 일본에서. 근데 왜 당시에 왜 이상의 날 봤을까. 자 이 다음에 나옵니다. 개념이 없지 않나요. 이렇게 짊어지는 가방을 메는 친구들. 이러면서 일본에서 글이 나오는 겁니다. 요즘 그런 친구들 많이 보이는데. 비즈니스 매너적으로 완전 에바 아니야.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매너 없다고 나올까. 왜 당신은 그런 가방을 메면 매너 없다고 나올까. 자 이게 기본으로 나오는데. 제가 아까 이거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게 힌트인데. 이게 안 서지죠. 일본에서 기본적인 이 가방은 자립. 놔두면 설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회사 내에서 앉아서 예를 들을 때. 가방을 밑에 내려두잖아요. 가방이 흐트러져서 다른데 기대게 된다든지. 의자 옆에. 그렇게 되면 일본에서 비즈니스 매너적으로 실격이에요. 근데 배낭은 기본적으로 밑에 이렇게 많이 넣어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돼. 세울 수가 없잖아. 근데 일본 서류 가방은.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세울 수 있게 만들어둔 겁니다. 놔두면. 난 이거를 몰랐어요. 저도 몰랐네. 이거 시간이 지나고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맨날. 회사 가던지 있잖아. 그러면 가방 밑에 놔두고 있잖아. 회의할 때도. 놔두고 이러면 얘가 넘어가. 내가 가방 좀 챙겨오려거든. 그러면 그 상대방이 보다가. 이렇게 느꼈겠죠. 이게 일본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비즈 매너라는 거였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팩을 드는 사람을 왜 이상하게 보겠어요. 나오죠. 그 가방 어디 놔두려고. 바닥에 놔두려고. 넘어지잖아. 어디 기대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오죠. 이건 이제 2018년 기사입니다. 수트의 배낭은 정말로 비상식 전문 매너 강사에게 물어봤습니다. 2018년도에서도 일본에서도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백팩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할 때가 2017, 2018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우죽서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저게 맞냐.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FN, 휴디 FN요. 2019년입니다. 또 나오죠. 수트의 배낭 모습은 실내? 비즈니스맨에서도 자칫. 그리고 그림에 요즘 유행이라보네. 부장님이 요즘 유행이라던데 어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장에 뒤에 백팩. 이때까지도 어떻게 돼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직까지 괜찮아? 안 괜찮아? 이거 괜히 이거 부장님 왜 갑자기? 부장님 이거 드시다 갑자기 왜? 요새 유행이라던데 하나 사봤어? 그 느낌인 거예요. 2019년입니다. 이게 여러분 일본사에서 아까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기본 얘는 세울 수가 있는데 배낭은 안 선다.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왜 일본에서 이렇게 많이 논란이 되는지. 매너 외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의 생활. 일본 문화 관계인 거예요. 자. 이게 연상되기 때문에. 란도셀. 네. 일본은 이 초등학생들은 무조건 이 란도셀이라는 걸 매고 학교로 다닙니다. 기본이죠. 기본이죠. 이걸 매면 초딩도 아니고 말이야. 매너도 없고 말이야. 무슨 일이야. 당신은 사회인이잖아. 라고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런 거 보면서 이런 느낌. 이거 완전 어른이 초등학생처럼 명탐전 코난 있잖아요. 코난이 메고 다니는 가방. 그런 느낌. 이러다 보니까 저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래서 일본에서 이제 많이 싸우는 거예요. 좀 신기한 싸움이네. 재미있죠. 그리고 또 이제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가 되죠. 짜잔. 한국어로 번영. 2020년. 올해 비즈니스 매냥 인기 상품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 니케에서는 이제 인정이 주는 거야. 이런 뒤로 매는 비즈니스 매냥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인기다. 가볍고 좋다. 오히려 기능성 좋고. 그렇죠. 노트 PC도.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짜잔. 한국어로 번영. 2011년. 영업하는데 배낭은 좀 아니지 않나. 그래도 역시. 아니 회사 다니는 거는 유행이라서 뭐 2020에도 많은 거 아는데. 영업가는데 고객사에서 좀 백백은 좀 에바하지 않나.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면서 다시 또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장르에 따라서도. 2021년이 되더라도 싸운다. 싸운다. 트렌드에서 인정해 주는 건 있지만은. 나이 드신 분이 보면 이거거든. 코난이거든.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일본에서는 어떤 게 나옵니까. 일단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이 그림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형태의 가방 많이 있네요. 백팩 같은데. 응. 멜 수도 있고 옆으로 둘 수 있는 가방. 서류 가방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평소 돌아다닐 때는 백팩처럼 사용하고. 고객사 갈 때는 서류 가방으로. 서류 가방을 하고. 응. 근데 이거는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 자립 불가능. 뭐. 평소 땐 편하다가. 급할 때 서류 가방처럼 보인다. 친구야. 자립이 안 되잖아. 서질 않네. 노력은 많이 했는데. 응. 실격.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렇다면. 짜잔. 한국으로 보냅니다. 2021년. 세워지는 비즈니스 배낭. 이 모든 일본 사람들의 열망이 받아서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배낭이. 뭐. 안 세워지면 매너 위반. 하하하. 스탠드 백팩 나왔습니다. 짜잔. 이거는 혁신이다. 이거는 일본 비즈니스계의 혁신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나온 거예요. 드디어 백팩을 매달아도. 매너에 위반되지 않는 거예요. 노력하는 각도가 좀 이상하네요. 분명히 백팩인데 세울 수도 있어요. 옆에 이래가지고. 크. 이거는 진짜 이건. 제가 오늘 방송 처음에. 이걸 들고 왔으면. 여러분들은 얘를 이해를 못 했을 거예요. 뭔가 좀 신기한 상품이 있구나. 근데 제가 왜. 2017, 2018부터 이래가지고. 연도보서 2011년. 이게 나왔다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다 진화를 하는 겁니다. 진화를 해가 이게 나와가지고. 실제로 이게. 곡구역 홈페이지거든요. 오피스를 들고 나가자. 제일 첫 번째 기능. 스탠드 기능. 가방이 자립하고. 메인 포켓이 넓게 개방함으로써. 정리하기 쉽습니다. 왜 일본이 스탠드 기능일까. 왜 얘는 자립을 해야 될까. 매너적으로도 중요시대니까. 그렇죠. 이걸 외국인들이 봐서는 이해를 못하죠. 왜 이런 게 나오는지도. 아니 오상은. 옛날부터. 별그대 봐가지고. 이거 메고 다녔다면서요. 오상은 별말 안 들었어요. 간단해요. 외국인이잖아요. 한국 사람입니다. 박상이잖아. 예. 박상. 쟤는 왜 개념이 없을까. 외국에서 왔구나.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서양에서 출장 오는 사람들도 백팩 메고 오거든요. 일본에서. 맞아. 외국인니까 괜찮아. 걔는 외국인니까 괜찮아요. 응. 그런데 일본 애들이 그러면 안 돼요. 매너를 모르는 친구야 라고. 외국에서 온 그대는 괜찮은데 일본에 있는 그대는 안 돼요. 명언이지. 그래서 점점 시대가 바뀌고 있어서 인정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도 완전 뭐 매너적으로도 오케이. 그런 문화는 아직까지 아니네. 그렇죠. 아직까지도 예성 논쟁 멘치로 일본 내에서는 되냐 안 되냐. 되냐 안 되냐. 어떤 포지션은 괜찮고 어디냐 안 괜찮고 백팩. 그러니까. 아 잘 모르겠다. 그냥 이거 들고 다니세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회사 다니실 때 먼저 서류가방부터 시작해서 주변을 보고 고객사 보고 백팩도 괜찮네 라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취업활동부터 이렇게 정해진 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찌 보면 안목적인 룰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일본에서 백팩을 들면 사회인이 백팩이야? 오. 라고 보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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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